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시민의 보건의료와 의료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보람의 병원은 서울특별시 위탁, 서울대학교 병원의 운영으로 시민이 오고 싶은 최고의 병원이자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입니다. 환자의 편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한 공간, 최적화된 환경,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서울대학교 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 행복관 신축 및 희망관, 사랑관, 진리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건물 내부에는 800여 입원 병상과 수술실 17병상이 새롭게 구축되었으며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통한 의료 선진화로 실질적인 공공의료를 실천하는 아시아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거듭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발전뿐 아니라 의료기관 인증제 획득, 응급의료센터 최우수 등급, 뇌졸중평가 A 등급, 장기식 의료기관 지정으로 선정되며 내형적 성과를 통한 진료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21세기 초인류 병원을 실현해갑니다. 신환경 미래형 병원으로 대한민국 의학기술을 선두해가는 보람의 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메디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접수에서부터 치료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탑 시스템은 물론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환자의 기록일지를 확인할 수 있는 EMR 시스템과 당일 수술하여 당일 퇴원이 가능한 데이스 어제리를 통해 새로운 보건과 의료복지를 구현해갑니다. 환자가 질병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구축된 첨단의료 인프라 국제 수준으로 진료의 질을 향상시켜 의학발전의 기회에 온 24개의 진료과를 비롯해 서울의대 교수진의 분야별로 특화된 16개의 전문진료센터는 인체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단의학을 향한 끊임없는 연구와 교육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하는 보라메 병원의 선진의료 시스템 치료병원 최초로 기본 복관경 수술의 한계를 넘어선 다빈치 로봇 수술 장비와 당뇨 막막증 시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페스칼 레이저 수술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라이브 서저리 시스템 또한 최신 HPS 고출력 레이저 모바일 CT 펫 CT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TLA 등 첨단 의료 장비를 도입하여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친근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로 시민에게 한 발 다가서는 환자 중심의 병원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만큼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마음 하나로 진정한 베스트 폼 모스트를 실천하는 서울시 대표 의료기관 보람의 병원 공공의료사업단을 주축으로 유관기관과의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순회의료봉사를 비롯해 건강강좌와 숲속의 건강검진 등 다양한 공공보건사업은 물론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은 난치병 치료를 위해 건립된 공익사업 아름다운 공여제대열은행 올코드를 통해 사랑, 행복, 희망이란 이름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의 소리까지 귀 기울이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펼치는 아시아의 의료허브 서울대학교 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메 병원입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존중을 실현하는 환자중심의 병원 감동으로 고객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병원 베스트 포 모스트 서울대학교 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메 병원입니다. 이 비밀은